정비석. 1911년 5월 21일에서 1991년 10월 19일. 소설가. 일제강점기 동안의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였다. 8.15 광복 후의 연재소설 박예승 등 일련의 애욕세계를 거쳐 자유부인에 이르러 대중소설 작가의 위치를 굳혔다. 1911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신이주중학교 재학 중 사상적으로 불순한 사회운동 혐의가 의심된다고 하여 신이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일명 신이주고등보통학교 생도사관으로 직역 10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32년 일본이혼 일본 대학 문과를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1935년 동아일보에 시여인의 상저 언덕길 등을 발표했으나 1936년 소설로 전향하여 단편 졸곡자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1937년 단편 성황당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1등으로 당선되어 데뷔했다. 이후 애증도 자매, 재신제 등을 발표했다. 1940년 매일 신보 기재로 재직하면서 일제의 육군지원병훈련소를 체험한 후 조선의 청년들이 모두 체험하면 조선에는 광명이 비칠 것이다. 라는 그를 기고했다. 그는 국민 문학의 국경이라는 수필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이내 나라 일본 밖에 이 지구상에 다른 곳에 나건 조국 일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정도로 일본의 정책에 협력하였다. 8.15 광복후 연재소설 박예승 호색과의 고백 등 1년의 애욕세계를 거쳐 1954년 자유부인에 이르러 대중소설 작가의 위치를 굳혔다. 1961년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부위원장이 되었고 1965년 방송윤리위원, 1971년 한국 라이온스클럽 총재를 지냈다. 1984년에는 소설 손자병법을 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그 외 문학 작품으로는 청춘산맥 여성전선, 홍길동전, 산유화, 야래향, 여성의 접, 수필집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여인 백경 등 소식권에 달한다. 이제 내 문학 작품을 구입했고, 일반 나에게 전해온 현재를 더욱 유명합니다. 이 문학 작품은 다행히 차은 접생합니다. 2.5년 다시 한거에 skydive을 주신 게 이 문학 작품을 BritSpot. 실험한 문학 작품은 items naj Aqua Nr. 이 문학 작품은 이 문학 작품에 진입해야 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